안녕하세요 텃바딘 입니다 제가 요즘 새싹인삼 기르는 거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수경재배도 해보고 흙에다가 토경재배도 해보고 지금 두가지 다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산에서 자라는 인삼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수태를 이용하면 좀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수태에다가 한번 꽂아 보려고 합니다 새싹인삼은 우리가 묘삼으로 어린 인삼들 많이 먹죠 이거 이렇게 어릴 때 파지로 나오는 거 구매해서 묻혀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엄청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도 사포닌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엄청 좋은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새싹으로 길러서 먹으면 뿌리에 이 뿌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줄기와 잎에는 8배에서 9배 가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싹으로 길러서 먹으면 훨씬 많은 양의 사포닌을 먹을 수 있어서 많이들 새싹인삼을 드시는데요 여기 밑에 부분에 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나오면 그 잔뿌리에도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를 그냥 이대로 먹으면 10배 사포닌을 먹는다고 하면 10배 사포닌을 먹는다고 하면 새싹인삼으로 길러서 뿌리와 줄기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 10배라고 하니까 100의 사포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엄청난 이득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길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태를 먼저 담궈서 불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걸 하다가 남은 수태가 있어서 일단 조금을 담궜어요 근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불려준 다음에 이걸 다시 채워서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도 엉망이고 그렇지만 잠시 후면 멋진 새싹인삼 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두 군데다가 심었습니다 이쪽은 먼저 불려 놨었던 수태를 다이육 합식할 때처럼 한 개씩 넣으면서 수태를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했고요 지금 이쪽에는 수태를 불리기 전에 먼저 쬐끔을 넣고 물에다가 수태를 약간 불린 다음 수태가 밑에만 살짝 불어 있을 때 심었어요 심으면서 사이사이에다가 수태를 조금씩 불리게끔 이렇게 심었습니다 첨가해서 해놨는데 지금 아직 물을 안 뺀 상태예요 수태가 덜 불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뺐는데 이 수태가 다 충분히 불고 나면 물은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빼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는 거 관찰해 보고 더 잘 자라면 앞으로는 수태에다가 심어서 키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미리 미리 면역력 높여서 겨울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제가 성공하면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